오늘 오사카를 갔다가 나라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 바로 나라로 가기로 생각을 바꿨어요 우선 아침에 먼저 식사를 하고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괜찮아 보이네 이거 이거 한 번 시켜보겠습니다 일본 첫날 되게 잘 보냈고요 사실 미국이랑 동양 컨셉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미국 갔다가 오늘은 항상 헷갈래요 아저께도 엄청 편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을 당일날 되게 당일치기로 잡아도 저렴하게 괜찮은 거 자고 싶은 게 너무 신기했고 밥 먹는 것도 뭐 양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어요 웬만하면 5불 6불 뭐 이런 금액돼서 정말 부담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뭐 엄청 비싼 데 가는 거 아니라는 근데 이제 첫날부터 너무 빡신데 돌아다니냐 보니까 호텔을 들어왔을 때 거기 정말 꽉 실신 상태가 돼가지고 고맙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너무 맛있습니다 방금 밥을 다 먹고 나왔는데 이렇게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아무데나 들어가서 이렇게 밥 먹으니까 너무 재밌네요 짐을 챙겨서 나와야 되는데 가는 길이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신간세로 타야 되고 전철도 타야 되고 방금 한국 아주머니들이 기득이 되셔가지고 알려드리느라고 3번 4번은 네 여기서 타시면 될 거 같아요 요거라 해요 찍혔어 유튜브에 나오실 거예요 아 시나가와 역에 액세스를 나왔는데 정신이 없네요 와 인파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간세로 티켓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간세로 티켓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오 저기 울트라맨이 있네요 자 영어 영어 교통 37분 버전이 있습니다 컨펌 컨펌 와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몰리네요 엑스프레스 티켓 2가지 티켓 2가지 티켓 2가지 티켓 2가지 티켓 엑스프레스 티켓 실수란 게 베이직 티켓은 안되고 엑스프레스 티켓을 사야되는데 내가 베이직을 사서 2개를 사야된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다시 하나를 더 사겠습니다 티켓에 베이직 티켓을 2개를 샀는데 이게 아니네요 엑스프레스 티켓을 사고 베이직 티켓을 사야된다고 합니다 딴 걸 고르는 게 아니라 옳은 걸 골라야 합니다 친절하게 리펀드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 리저브와 넌 리저브 쓰일 수 있네요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신카센터 할 때는 티켓을 베이직 티켓이랑 익스프레스 티켓 두 개가 필요한가봐요 그리고 이렇게 두 장을 함께 집어넣는 거예요 베이직 티켓을 두 장을 사버려가지고 가서 리펀드 받고 서비스가 엄청 좋네요 이번엔 한번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이야 석세스 석세스 1-3 23-24 이거 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23-24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아무 잔 앉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앉아보겠습니다 그냥 사실 워낙에 사람이 너무 없어가지고 뭐 아무 잔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티켓을 검사하려나? 다른 데로 옮기라고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죠 넌 레서베이션은 1에서 5번 카트라 그래서 옮겨가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12번 아 이자가 퀄리티가 점점 안 좋아지네요 역시 자본주의의 세계 거의 뭐 설국영차 수준인데요 여기가 넓은 레서베스 잠시나마 엄청 좋은 자리를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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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돌아왔는데 불꽃구청이었는데 눈치보냈어 눈치 날아버렸어 눈치 날아버린 기차가 있었는데 바로 기차를 타는데 있어가지고 티켓을 안 샀는데 아무래도 거기서 티켓을 샀어야 된 것 같아요 여기 와가지고 저는 티켓을 가격으로 지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역입니다 내려가자마자 사슴들이 막 걸어 댕기고 있지 않겠죠? 아 도쿄에는 너무 서울 같아서 새로 느껴지는 게 많이 없었는데 여기 오니까 조금 더 새롭네요 갯버스를 타면 될 것 같아요 오우 사슴이 있네 아 저기 사람들이 사슴들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와 와 사슴이 있네 진짜 아 멋있다 사람들이 사슴과자를 주니까 안 먹고 사람들이 먹는 법을 먹어서 달라고 막 저렇게 그러네 아 귀여워 근데 뿔들을 이렇게 다들 잘라놨네요 아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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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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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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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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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없어요 없어 어 미안해 미안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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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는데 만져가지고 더이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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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안에 안 들어있습니다 안 들어있다고 사슴들 밥을 엄청나게 주고 나서 이제 돌아가려고 합니다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약간은 해가 이렇게 떨어뜨릴 때쯤에 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약간 저쪽을 향해서 저쪽을 바라보면서 사슴에게 밥을 이렇게 먹으라고 쫓아오라고 뒷걸음질 치면서 그러면서 밥을 주면 영상이 정말 멋있게 나옵니다 그리고 밥이 없으면 사슴들이 안와요 밥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막 갈려둡니다 밥을 하나씩 하나씩 아껴 가면서 드세요 안그러면 그냥 다 털리고 갑니다 아 리뷰 중에 그래서 좀 찾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골목으로 들어가가지고 좀 찾기가 힘들다 그런 것 같네요 어 분위기 좋은데요 이런 분위기 authentic하고 좋아요 일본은 이런 가든을 참 예쁘게 자르는 것 같아요 일본은 이런 가든을 일본은 이런 가든을 파킹하는 자리가 엄청나게 좁습니다 진짜 이런 건물들 멋있어요 아무래도 정말 사람이 많이 없는 조용한 길입니다 일본에도 아이들 출산율이 엄청 낮아서 뭐 노인들이 너무 많아진다고 그러는데 이 동네도 그런건지 진짜 사람이 엄청 없네요 와 왠지 맛집인 것 같아요 들어가보겠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는거지? 아 여기인가? 여기구나 들어가보겠습니다 아 아 아 자세히 볼게요 오늘 하시는 분이 문을 닫으려다가 열어줬어요 그래서 저 혼자 앉혀놓고 지금 밥을 차려주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구글에만 해도 6시에 한 번 닫는다고 써있어서 지금 아침부터 아침에 동부리 같은 거 아침으로 먹고 나서 지금 지미랑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니까 커피 한 잔을 사실 못 사 먹었어요 손으로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진짜 아무것도 안 먹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물 한 잔을 안 마시고 돌아다닌 것 같아요 오늘 저녁 정말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열어보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 맛있겠어요 너무 맛있겠어요 자 느낌이 아 이게 두 겹으로 되어있네요 한 마리네 한 마리 자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여기는 수분 주는데 스푼을 안 주네요 지난번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맛있는 분 난 것 같아요 음 오 너무 따뜻하고 맛있습니다 이게 재패니스 페퍼라 그러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음 너무 조금 쳐서 그런지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와 김이 모락모락 너무 맛있습니다 음 이웃 소스를 한번 조금 부어보겠습니다 음 음 왕기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요 음 사실 음식이 이런 운하기나 회나 한국에도 다 있잖아요 뭐 일본이 좀 더 이제 뭐 프레쉬 할 수는 있겠지만 한국이 사실 일식도 먹을 수 있으면서 다른 음식도 너무 더 많기 때문에 음식을 먹기 위해서 하는 여행은 한국이 더 대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근데 현재 물가는 정말 일본이 여행할 만합니다 지금 제가 이 한 마리를 시켰는데 한 마리가 3,100엔이었어요 그럼 거의 한 22불 정도? 아틀란타에서 그냥 맛없는 점심 먹어도 22불 내야 돼요 요즘에 틱까지 포함하면 이런 거는 절대 22불에 못 먹죠 미국에서는 지금 음 맛있네요 행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운하기노 히메카와 라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1.1시간 2.2시간 2.2시간 3.2시간 3.2시간 5.1시간 4.1시간 5.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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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시간 6.1시간 5.1시간 호텔에 와서 잠깐 누웠는데 그냥 7시간 동안 잠이 들어버렸어요 너무 좀 오자마자 빡세게 돌아다녔더니 시차적응도 그렇고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거의 무슨 약먹은 것처럼 잠 들어서 못 일어났습니다 어제 돌아오기 전에 뭔가 맛있게 생겼어가지고 오징어! 오징어예요 오징어 그림이 새운줄 알았는데 오징어로 오징어슨 얘기 같은데 그리고 일본에서 정말 잘 만드는 젤리 젤리 정말 일본 젤리도 너무 맛있는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맛있을 것 같아요 으음 와 진짜 맛있어요 약간 단맛이 겉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데 와 이렇게 크런치하면서 장난아니에요 진짜 먹어본 일본 과자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음 오 너무 맛있는데 갑자기 이런 맛이 오 H마트에 만약에 있다면 이거 꼭 사드세요 미국 H마트 오 너무 맛있다 미국에서 있는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새벽 2시인데 뜯은 김에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퓨어 프리미엄 스파클링 여기 보면은 맛있는 젤리 안에 액체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잼 같은 먹어보죠 음 음 이렇게 생겼네 오 맛있어요 역시 치즈 잘 만든다 음 디저트와 스낵은 일본이 인정할만합니다 음 가격도 어저께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 젤리가 하나에 한 120 130 엔 했던 것 같고요 이 과자가 아마 한 150 인가 180 인가 어저께 맛있다 이거는 좀 세이브 해놨다가 이제 제작될 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톱깎이는 일본이 정말 잘 만들어요 머리가 튀지도 않고 정말 제품들은 자는 정신을 가지고 만들죠 일본이 인정합니다 사는 에이 점심레이비 이케 오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